둘, 셋, 엠빙소 팀! 안녕하세요, 에이치입니다! 네, 2021년 신축년의 설날이 발랐습니다! 까치 까치 설날은 어차피였지만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잖아요. 여러분, 다들 즐거운 설날 보내고 계신가요? 네, 설날이니까 떡국 못 드셨다면 꼭 떡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세뱃돈은 다들 받으셨나요? 전 아직 못 받았거든요. 에이티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아, 이하 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저희가 에이티니한테 드려야죠. 새해 또는 아니지만 에이티지의 사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라고 하죠.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처럼 열심히 올 한해도 뛰어볼 테니까 우리 에이티니도 저희와 함께 달려주세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티니 그리고 에이티지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이번에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모두 모두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에이티지였습니다. 둘, 셋! 에이티니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이렇게 наших 이하 Не이티의 모양이 다 사먹어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어 아들. 어 엄마. 갖고 와. 아 아니야. 갖고 와 아들. 아니야 아니야. 아들. 밥만 주면 안 돼? 안되지. 밥만. 어허이.